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드 전서 2장 11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여자는 1절 순종함으로 종용히 배우라. 여자의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노니 오직 종용할 진이라.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아와가 그 후며 마담이 과김을 보지 아니하고 여자가 그 힘을 보아 죄에 빠졌음이니라.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절로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과하면 그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서로의 평강이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오늘도 금요 새벽기도에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이 며칠이죠? 오늘이 12월 23일. 내일이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고 그리고 모레가 12월 25일. 크리스마스 데이. 성탄일이면서 금요일에는 성탄주일이 겹쳤죠. 그래서 나도 모른 사이에 벌써 성탄절이 성큼 다가와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탄생을 기리면서 성탄절에 주님의 평강과 기쁨과 소망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구원합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케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최근에 어디서 좀 본 말씀 같지 않습니까? 어디서 좀 본 말씀 같지 않아요? 제가 성탄절 편지에다가 그 말씀을 인용해서 썼는데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연말 편지에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케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과서 15장 10단절에 나온 이 놀라운 약속의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삶 속에 이루어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구원합니다. 오늘 본 말씀은 남자와 여자의 관계에 관한 말씀이에요. 어제 우리는 남자들은 분노와 다툼을 버리고 거룩한 손을 들어서 무엇에 힘쓰라 하는 말씀을 들었습니까? 기도에 힘쓰라. 남자들은 기도에 힘쓰라. 남자들은 그 자존심 좀 버리고 그래서 자존심 때문에 생겨나는 분노와 다툼을 버리고 기도에 힘쓰라. 여자들은 어떻게 하라고요? 여자들은 그 허영심 좀 버리고 너무 외모의 단장에 신경 쓰지 말고 무엇으로 단장하라? 라고 했습니까? 선행의 열매로. 남자들은 기도에 힘쓰고 여자들은 선행에 힘쓰라. 그런 말씀이 어제 본문에 나왔던 말씀이라면 오늘 본 말씀은 특별히 교회 안에서 남자와 여자의 위치, 남자와 여자의 질서에 관한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11절 말씀에 여자는 1절 순종함으로 종용히 배우라. 여자의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노니 오직 종용할 질이다. 종용이 뭐죠? 조용하다는 거죠. 조용하다. 그 이유를 밝히면서 바울은 1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아담이 먼저 짐을 받고 이와가 그 후며 이와는 누구를 가르치죠? 하와 또는 이브라고 하는 바로 여성의 첫 시조를 말합니다. 그래서 아담이 먼저 짐을 받고 이와가 그 후며 아담이 괴물 보지 않냐고 여자가 괴물 보아 죄에 빠졌음이니라. 실제로 선악과 사건에서 하와가 먼저 선악과를 따먹고 남편에게 주었던 사건을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남자와 여자의 위치와 질서에 관한 말씀인데 이 말씀을 드리면 바울이 대단히 남성 본의의 가부장적인 권위의식을 가지고 있지 않았는가 그 당시 사회가 물론 가부장적인 사회이긴 하지만 상당히 사도바울이 남성 위주의 사고방식을 가진 것이 아닌가 라고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날의 페미니스트 여성주의자들 여성 여권 신장을 하는 운동을 하는 페미니스트들 입장에서는 정말 가장 배척하고 싶은 거부하고 싶은 말씀 중에 한 말씀이 바로 이 대목입니다. 왜 남성이 항상 본의가 되어야 되는가 왜 남전여비의 사상을 성경에서 논하는가 그렇게 비판을 한다는 말이죠. 과연 사도바울이 신학적인 확신 가운데서 남자가 여자보다 더 우월하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을 가졌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바울이 확신하기에는 남자와 여자가 똑같다 남자와 여자는 하나다 남자와 여자는 하나님 앞에서 동등하다 하는 것이 바울이 확신이었어요.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는가 갈라데아서 3장 28절에 나옵니다.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갈라데아서 3장 28절 말씀 신학성경 305면입니다. 신학성경 305면 갈라데아서 3장 28절 말씀을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주자나 남자나 여자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이 말씀 속에 사도바울은 사람을 나누는 세 가지 요소 고대나 현대나 마찬가지 오늘날도 사람을 구별하고 사람을 차별하는 것이 이 세 가지 때문이라는 거예요. 첫째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무슨 문제를 가르치는 거죠? 레이스인 문제 인종의 문제 오늘날 미국 사회에서도 백인이냐 흑인이냐 에이시안이냐 라티노냐 이 인종 문제로 나라가 분열이 되고 서로 분쟁이 되고 하지 않습니까? 두 번째 문제는 뭐예요? 종이나 자주자나 이것은 어떤 문제죠? 바로 클래스의 문제 계층의 문제래 부자냐 가난한 사람이냐 오노냐 종업원이냐 상류층이냐 아니면 하류층이냐 하류층이냐 그 클래스의 문제 계층의 문제 재산 차이의 문제 돈의 문제 그것이 사람들을 차별하고 나누는 요소가 되고 있단 말이죠 세 번째는 뭡니까? 남자나 여자 없이 오늘날도 사회의 분쟁의 요인 중에 하나가 바로 젠더의 문제 성차별의 문제라는 거예요 고대나 현대나 다 바로 그것이 세 가지 문제인데 바로 인종의 문제와 계층의 문제와 성별의 문제 그런데 그 세 가지 문제가 어디 안에서는 다 해결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크리스토 예수 안에서는 그것이 다 하나다 하나 크리스토 예수 안에서는 그 모든 차별의 장벽이 다 무너져 내린다 크리스토 예수 안에서 헬란이나 유대인의 차이가 있느냐 없다 종이나 자주자의 차이가 있느냐 없다 남자나 여자의 차별이 있느냐 없다 라고 하는 것이 바울이 가졌던 확신이었단 말이에요 보금의 보금의 원리 보금의 진리 안에서는 남녀의 구별 남녀의 차별이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랬던 바울이 왜 디모데소에 와서는 이렇게 말하는가 여자가 남자를 주관할 수 없고 여자가 남자를 가르칠 수 없고 그리고 여자는 그저 교회 안에서 조용히 신앙상을 하라라고 하는 권면을 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제가 이미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여러분에게 시사했습니다 힌트를 드렸어요 바울의 신학적인 확신과 바울의 목회적인 권고는 구별 해야 합니다 바울이 믿게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신앙적인 확신은 분명히 남자와 여자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하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실제로 교회의 질서 교회의 제도 교회의 실생활 속에서 펼쳐질 때 그 남자와 여자의 질서는 존중돼야 하는 것이다 가정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가정 안에서 남편과 아내가 있는데 누가 더 우월해요 누가 더 우위에 있는 것입니까 똑같은 거죠 성어어스튼은 말하기를 하나님이 여자를 지으실 때 남편의 머리에 뼈를 하나 빼가지고 여자를 지었다면 그 여자가 남자를 남자와의 군림하려 했을 것이다 만약에 발뼈 중에 하나를 취해서 여자를 만들었다면 이제는 남자와 여자를 짓밟으려 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옆구리에서 갈비뼈를 빼내서 지었기 때문에 남자와 여자는 동등하다 그렇게 말한 바가 있단 말이에요 남편과 아내가 누가 더 우월한가 누가 더 가치가 더 많은가 똑같다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가 그리고 가정 안에서 남편과 아내가 다 크리스토트 예선에서 하나이고 동등하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가정 안에서도 질서가 있는 거예요 남편을 아내의 머리로 세워두신 것입니다 남편이 자질이 우수해서 남편이 훨씬 더 밸류가 높아서 그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런 질서를 가정 안에 두신 것처럼 교회 안에서도 그런 질서를 두신 것입니다 특별히 이 디모델 전서가 쓰여질 때 로마 사회 속에서는 희한한 이단 종파들이 들어와가지고 그 이단 종파들에서는 여신을 섬기는 여사제들을 너무 우월시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자들이 남자 외에 군림하고 그 여자들이 너무 노골적으로 자신이 우월성을 그 사회에서 드러내다 보니까 만일 신생교회인 기독교회가 로마 사회 속에서 등장하면서 너무 여성들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면 하나님의 교회도 그런 이방 신을 섬기는 그런 집단과 동일한 집단으로 드러나게 될 것을 사도 바울은 걱정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가졌던 신학적인 확신 Radical Theological Conviction 하고 바울이 주고 있는 현실적인 목표적인 권고 Realistic Pastoral Excitation 그 양자는 구별해야 한다 하는 것이예요 이것이 디모드의 전설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바로 접근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오늘 법 말씀으로 돌아와서 또 하나의 난의 구절이 15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15절 말씀 디모드의 전설 2장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절로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과하면 그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 여자들이 그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는다니 그럼 여자들은 꼭 아이를 배워 임신을 하고 출산을 해서 해산을 해야만 구원을 얻게 된다는 말인가 평생 독신으로 싱글로 사는 독신녀는 그러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말인가 대체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하는 말씀이 뜻이 무엇일까 우리가 그 말씀을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난의 구절 중에 하나예요 성경 주석가들도 이 말씀을 해독해내기가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푸는 키는 해산함으로 해당되는 전체사 디아의 해석이에요 디아 이 디아는 through 통해서라는 뜻 그 의미가 그 의미가 해석이 돼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디아의 해석을 보여주는 구체적인 성경의 한 사례를 여러분이 보시면 됩니다 고림도전서 3장 15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고림도전서 3장 15절 말씀해 보시면 바로 불 가운데서 구워놓는다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거기에 바로 디아라는 이 전체사가 쓰여지고 있어요 신약성경 265면 고림도전서 3장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고림도전서 3장 15절 말씀 시작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리라 여기에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리라 했을 때 이 불 가운데서가 바로 디아라는 전체사가 쓰여지는 대목입니다 그렇다면 이 디아의 의미가 꼭 그 방도로서 그것을 통해서라는 뜻뿐만 아니라 그 가운데서 구원을 얻는다 라는 의미가 있음을 발견하게 된단 말이죠 불을 통과할지라도 그 불 가운데서 구원을 구원을 얻으리라 라는 의미가 되는 것처럼 다시 오늘 본 말씀으로 들어와서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이 의미는 꼭 해산을 해야만 구원을 얻는다는 뜻이 아니고 해산의 과정을 통과함으로써도 그 해산 그 해산 가운데서도 구원을 얻게 된다 라는 뜻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다시 우리가 주목하게 되는 것은 그 15절 말씀 속에서 한 사람이 여자든 남자든 여자들이 경우에라면 어떻게 구원을 얻는가 여자들이 구원을 얻는 것은 만일 정절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가면 이라는 말씀 속에 나타난 바로 믿음 그것이 바로 초점이 돼야 하는 것이죠 여자들이 구원을 얻는 것은 믿음으로 구원을 얻어요 여자들이 믿음을 가지면 그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해산 가운데서도 구원을 얻게 됩니다 그것은 육신의 구원을 포함한 영원한 구원을 얻는 길은 오직 믿음으로서라는 거예요 그럼 믿음 다음에 나오는 사랑과 거룩함은 무엇인가 믿음이 결과로 따라오는 것이죠 우리 신앙생활이 경험 아닙니까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면 우리는 사랑을 하게 됩니다 나무에 비유하자면 믿음은 뿌리 사랑은 열매라는 거예요 거룩함도 마찬가지 우리가 죄 많은 세상 가운데서 믿음을 갖고 살아가면 우리는 죄를 덜쳐버리고 거룩함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처럼 여기에 세 가지가 나열되어 있지만 초점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사랑과 거룩은 그 결과로 따로 하는 것인데 오직 믿음으로서 구원을 얻는다는 바울이 증거했던 이신칭의 진리는 바로 디모베전서 2장 15절에도 그대로 서게 된다 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 한 구절의 말씀은 다른 여러 구절과의 비교를 통해서 이해해야 된다 난해한 구절은 더 명백하게 밝혀주고 있는 다른 성경 말씀이 빛 가운데서 해석되어야 된다 하는 성경 해석의 원리입니다 이 말씀을 이 구절만 이 난해 구절에 막혀가지고 이 구절만 들여다보면서 아 여자들은 해산해야만 아이를 낳아야만 구원을 얻을 수 있대라고 해석한다면 그것은 오류가 되는 것이란 말이죠 더 쉽게 명백하게 그리고 많은 구절 속에서 바울이 증거했던 복음의 진리는 오직 믿음으로써 구원을 얻는다 이 신칭의 Justification By Faith 를 증거하고 있는데 그 말씀을 이 문맥의 상황에 적용해서 바울은 만일 여자들도 정절을 가지고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과하면 비록 생명이 왔다갔다 하는 그 해산의 과정을 통과하면서도 거기서 구원을 얻게 되고 순산히 축복을 받아낼 뿐만 아니라 영원한 구원을 얻게 된다 라고 증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이해가 전혀 안 되시는 반응을 보이는 것 같은데 그래서 난해 구절이라는 겁니다 제가 열심히 쉽게 해석을 하려고 시도를 했는데도 별로 여러분이 마음에 깨달아지지 않는 것 같으니 집에 가져가셔서 두고두고 그 말씀을 묵상해 보시고 또 인터넷을 사용하시는 분은 웹사이트에 오르게 된 오늘 새벽 기도에 오늘 제 강론 제 강의 설교를 다시 한번 들어보셔서 아 이 말씀이 그런 뜻이구나 그런 깨달음을 얻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남자든 여자든 그리스도에 우리는 하나고 그리고 남자든 여자든 구원 얻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써 구원 얻는 것이고 그 믿음을 갖게 되면 사랑도 거룩함도 그 열매로써 따라오게 된다 라고 하는 사실을 증가하고 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어느 말씀 기억하며 하나님 저희들도 오직 믿음으로 구원 얻어 사랑과 거룩함의 열매를 맺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 위해서 기도할 단아님 저희 자녀들에게 이 믿음의 도를 깨우쳐 주셔서 하나님의 구원을 날마다 체험하며 살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병상에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그늘과 권능의 손으로 안수해 주시고 그 모든 병을 체하여 주시옵소서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살롬께를 위해서 기도할 단아님 저희 살롬께가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 하나님의 구원을 날마다 체험하며 주님을 섬기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생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미국 원주민 선교를 하시는 안맹호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나온 죄들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제목들 놓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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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